우리 가족들이 샐러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양배추를 겨울이면 이렇게 노지에서 키워요 통통한 알이 들죠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이놈도 들고 양배추들이 이건 이미 따갔는데도 따간 대로 그대로 두면 봄철이 되면 또 딴 데서 뿌리가 살아서 다시 나와요 여기도 양배추들이 들고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봄철에 긴장할 것들 거천은 지저분한데 속은 또 멀쩡해요 한 열포기만 사나 겨울 지나고 나면 열포기 정도 열 두, 서너 포기 겉은 맞지만 안에는 그대로 노란 겨울 지나고 나면 봄에 2월이나 3월에 이제 김장을 하면은 겨울에 여름에 장마에 배추파동나고 그런 거 다 세배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면 배추파동 없이 잘 먹죠 우리는 muchach은 보기 전에 대기상의 눈치에